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4년도 1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여기에 이제 잠시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여건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두루두루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사 문제 네 가지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한 여섯 가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 제가 본 의견치고는 가장 긴 의견 그리고 뭐 그 어느 칼룸 리스트의 글보다도 아주 예리한 그런 글을 한편 오늘 별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여러분들 세상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또 자식들 문제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그냥 대세를 추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대세를 추종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이 한참 이렇게 버블 단계 진입할 때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집값이 한참 고공형진을 할 때 그때 이제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냥 추종을 하다가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저는 비교적 실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젊은 날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추종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아마 공병호 tv도 사회 현안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 뚜렷한 관점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약간 대중 속에서 약간 외로움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실수라든지 실패 가능성을 또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가 뜬다 해가면 모두가 한동훈 씨한테 박수 칠 때 자기도 박수 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윤 대통령이 한참 여러분들 절정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하지만 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것 오늘 한편 소개될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사례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 솔루션 팔레스타인에게 정부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굉장히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타냐우라는 사람이 좀 강경책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대처하는 방안을 보게 되면 세계 국가들의 대세를 그냥 여러분들 추종하지 않고 자국의 여러분들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런 역대 대통령들이 핵 문제를 두고 적당하게 타협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핵을 그냥 머릿속에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하고 너무 크게 대조가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우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협조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방국인 영국조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핵을 이고 지고 살든지 그거는 한국 사람들의 문제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별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을 해 가지고 오도를 점령했다. 그런데 양쪽에 계속해서 교전을 해 가지고 사상자가 늘어난다. 그럼 국제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휴전하고 그냥 서해 오도는 그냥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휴전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뭐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힘을 가질 수가 있으면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동훈 씨 건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훈 씨도 언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언론의 영향을 뭐 조선중앙동화가 돌아가면서 뭐죠 김건희 여사건을 수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한께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참 어렵죠. 그냥 한쪽으로 가게 되면 뭐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신청하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배제하는 부분에 저는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방송도 그런 시각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입니다. 이러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